Q.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드시죠 아 네 그 딸기를 한 번 먹었죠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믹스틱은 잘 준비되어 계신가요? 뭐 한간의 송으로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잠시 이제 중단을 했고요 왜요 왜 갑자기 왜 네 아 그 이제 어 뭐랄까 제가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제 기분 기분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 기분과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가 이제 좀 충만해야지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저께 곡을 하나 완성하긴 했는데 믹스테이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곡이 들어가나요? 약간 좀 스포 해주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형처럼 다작은 아니지만 아 슈가씨처럼 다작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13곡 정도 어 13곡? 을 작업했는데 거기에서 추려서 8곡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타이틀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급하게 막 낼 필요 없어요 네 또 한 번에 많이 낼 필요도 없고 조금씩 내면 돼요 블루 앤 그레이를 이제 작업을 하시잖아요 우리 B씨가 네 거의 이렇게 많은 이 기분을 차지하면서 복잡한 건 거의 앨범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만들면서 어떻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블루 앤 그레이? 그 블루 앤 그레이라는 곡 자체가 일단 제 기분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블루 앤 그레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이겨내고 싶어서 그 곡을 쓴 게 있어요 아무래도 되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지쳤잖아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되게 일하면서 무뎌지고 지쳤던 마음이나 그냥 뭔가 번아웃 됐던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사적으로 좀 많이 풀어서 얘기를 해봤죠 음 특히 뭔가 그러면 블루 앤 그레이 곡을 물론 자기의 창작곡이고 다 마음에 들겠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멜로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? 뭐 일단 처음에 제가 멜로디를 쓸 때 그냥 한번 불러봤던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천사님을 믿잖아요 제가 그 천사님을 믿을 때 가이드로 썼을 때 한번 흥얼거려야겠다 해서 맨 처음에 흥얼거릴 때 Where is my angel? 이라는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좋더라고요 그냥 제가 항상 고민이거나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냥 천사님이라는 그런 그냥 가상의 인물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냥 눈 감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제 감정에 대해서 지금 나는 뭔가 이 사람이 빨리 들어줘야 될 텐데 내 감정을 안 들어주셔서 Where is my angel? 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아예 첫 도입이니까 네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특히 가이드로 이제 완전 영어로 된 가사들만 딱 들었을 때도 아 몇 개는 여기서 살아가겠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Where is my angel? 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블루 앤 그레이 특히나 이번 앨범 B 앨범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블루 앤 그레이를 굉장히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이거를 꼭 유념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? 우울한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한 곡이기도 하지만 그 우울이라는 단어가 누구는 쓰기 싫기도 하고 그 우울을 좀 도피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우울이라는 단어를 마냥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우울이라는 단어를 이겨내려고 블루 앤 그레이를 만들고 이제 그 블루 앤 그레이 때문에 그 이제 뭐랄까 우울이라는 단어를 좀 이겨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좀 감정에서 헤어날 수 있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이나 성취감이 있어야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죠 특히나 우리가 이번 비 앨범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뭐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꼭 항상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일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특히나 이번 뭔가 비 앨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또 가볍게 작업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 앤 그레이는 약간 좀 감정적인 소모가 좀 있는 그런 곡이다 보니까 쓸 때 잘 나올 때도 있을 테고 안 나올 때도 있을 테고 그럴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대처해요? 저는 되게 감정에 충만한 사람이라서 어... 저는 이제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써야 할 그 제목이 안 떠올랐을 때는 그냥 안 씁니다 지금처럼 그쵸 제일 좋죠 지금처럼 그냥 안 쓰고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야 할 부담을 저는 갖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만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한 네 달 정도 쉬고 있고요 네 달 정도 쉬고 있다 보니까 원래 작년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? 작년에 나오려고 했던 믹스테입이 미뤄지고 제가 빨리 감정이 충만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충만이 안 되다 보니까 무언가 저는 한 번 첫 번째 믹스테입이다 보니 그 만족감에 대해서 언제 내든 한 번 낼 때 그 만족감을 좀 갖고 싶어요 작업할 때 그래서 다 해놔야 돼요 아니면 완성시키기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는 시즌 때 딱 해야지 다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지금 곡을 살짝 놓쳐 근데 그럴 때 일수록은 좀 몇 번 더 트라이를 해가지고 빨리 그 감을 좀 끌어올리는 게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슈가 씨한테 계속 말했잖아요 그 BTS 방에 2절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아 2절? 항상 제가 1절에 끝나고 1절 후렴까지는 나오는데 네 맞아요 그럼 1절 후렴까지만 내야 돼요 요즘 그런 곡도 많아요 2분도 안 되는 곡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그 송폼에 같이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블루 앤 그레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초반에 들었던 가이드랑 조금 달라졌어요? 곡이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블루 앤 그레이라는 곡을 제 이제 동창 친구와 그리고 이제 좋으신 프로듀서 형님께서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영어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영어로 제가 그렇게 월등한 편이 아니어서 이제 좀 친구들에게 이제 좀 부탁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한국어로 하면은 그거를 좀 영어로 좀 써주셨죠 처음에 완전 영어인 곡이 네 믹스테이프로 넣으려고 영어곡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꾸게 됐죠 앨범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훨씬 좋죠 네 그리고 컴퓨터를 키고 이제 제가 컴퓨터는 게임만 할 줄 알았는데 그 가사를 쓰는 용이 돼버려서 이게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작업하면 되게 재밌죠 어떻게나 이제 이제 그렇게 앨범에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음 곡도 만들고 싶고 이게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블루앤그레이 듣고 믹스테이프를 이제 기대하면서 특히나 이제 블루앤그레이는 뭐 제 가사도 좀 들어갔고 그쵸 짧게나마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제 껴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썼고 남준이도 썼는데 아까 남준이 이야기하기로는 아 자기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? 아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풀어내고자 이제 멜로디에 대한 감정을 좀 풀어내고자 해서 제가 좀 다 썼었는데 이제 슈가씨가 저에게 한 문장을 던져주신 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이제 지민이 파트 지민씨의 파트 중에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으니까 그 한 문장이 저를 대변해 주는 거 같아서 이 문장은 꼭 쓰고 싶다 하고 이에 이 문장을 이제 토대로 이제 그 뒤에 가사를 좀 제가 다시 써봤죠 전반적으로는 작업할 때 그 각자의 그 가사에 그 투가 있다 보니까 그쵸 이번에는 그냥 뭐 태형씨가 제 가사를 잘 그 본인의 가사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썼던 거 같아요 근데 요즘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한다는데 타이틀곡 작업도 하지 않았어요? 했었죠 세 곡 정도 했었죠 네 아쉽지 않았었나요 그거? 일단은 어 일단 한 멤버 전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내니까 좋다고 했어요 나도 그랬어 어 좋은데? 나도 그랬어 어 너무 좋은데? 라고 하다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좀 안 좋게 되는데 근데 저는 굉장한 뭔가 추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편곡만 다르게 하면 이제 다른 곡이 되니까 전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제 개인 뭔가를 해야 될 때 네 이 파일 자체가 근데 어떻게 어떻게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멤버들끼리 다 같이 재미있게 저는 한번 풀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우면 안 돼요 다 남겨놔야지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앨범 준비하면서 또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내 방을 여행하는 방법 아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네 가이드를 되게 좋게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내 방을 여행하는 법 펜 씨가 했던 이제 가이드 일단은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이라는 곡은 듣자마자 오 되게 하고 싶다 잘 어울렸어요 되게 하고 싶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멤버들한테 이제 멤버들도 하고 싶은 사람끼리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서 잘 이해를 해줘서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얘기하는 듯한 멜로디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베이스에 맞게 얘기하는 듯한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했었죠 근데 이제 지민이 저 그리고 슈가 씨 제이홉 씨 이렇게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키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랩하면 힘들어요 저는 그 가이드 곡의 멜로디를 이제 좋아하고 가이드 키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민이한테 너무 낫다 보니까 중간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 중간점을 찾다 보니까 말하는 것처럼 멜로디를 이렇게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녹음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랩하는 친구들이 항상 좀 힘들어합니다 이번에도 되게 많이 올라가서 아까 잠시도 이제 가이드를 듣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차이가 있길래 그 지민 씨에게 한번 영상 편지 남기시죠 지민이가 잘못을 한 거니까 항상 반성을 하면서 살도록 해라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럼 이제 이번 앨범 작업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작을 할 날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해운 날보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요?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의 이런 장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려나가는 미래의 음악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?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무언가 돌려서 말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솔직 담백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내서 그냥 뭐 정말 나의 기분이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창작한 사람한테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아미분들에게 아무래도 제가 뭐 이쁜 짓 뭐 이렇게 하려는 것들은 그냥 제 음악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아미들이 들어주시면 그래서 저는 무언가 아미들이 좋아해 주실 때마다 계속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B 앨범은 이제 활동도 끝났고 이제 당분간은 뭐 아직 예정돼 있는 게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? 이제 음악 활동 자체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이제 음악 작업물 형태가 지금 B 씨의 믹스테입일 수도 있단 말이죠?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야기 하시면서 마무리 한 번 치우세요 어 일단은 어 제 믹스테입이 생각보다 이제 좀 미뤄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믹스테입인 것만큼 굉장한 제가 부담감은 안 가시려고 하는데 제 작업이다 보니까 부담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앨범이란 것은 아무래도 멤버들과 그런 부담감을 좀 나눌 수 있어서 좀 덜 했었는데 어 저 혼자만 짊어져야 하는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 게 어 뭔가 제가 들었을 때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딱 그 끝이 도달해지면은 어 아미분들에게 빨리 들려드릴 테니까 어 기다려달라는 말은 안 하지만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많이 드세요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딸기도 선물해 주시고 많이 드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인터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